성공자가 돼서 환영사를 하고 강의를 하게 될 줄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몰랐었습니다 동생인 김성일 단장님이 초기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한테 수없이 애터미의 비전을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제품조차도 가져오지 못하게 해서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동생이랑 어디를 함께 가게 되거나 이러면 동생이 지금 2천만 원을 받아요 3천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누나 뭐 하는 거예요 애터미 안 알아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팔줄도 모르고 절대 이런 일 못합니다 제발 동생이랑 같이 진짜로 성공해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번도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동생이 집을 바꾸고 그 집을 바꿀 적에 제가 그 이사를 다 하고 집이 너무 좋아서 잠깐 쉬던 차에 동생이 석세스 세미나를 가겠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탁 나가는데 제가 탁 나오다가 마주친 거예요 어디 가 그랬더니 세미나 갔네요 어디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속리산으로 가는데 누나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지 같이 가서 놀다 올래? 이러는 거예요 세미나 들으라고 했으면 제가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누나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놀러 가지 않겠냐고 제가 빨리 물어봤습니다 돈 들어? 안 된대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얼른 나 세수하고 나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고양이 세수하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진짜 공짜지? 그랬더니 공짜래요 속리산에 내가 지금 가는데 1박 2일 동안 공짜로 놀다 올 수 있으니까 너 올래? 올래? 이렇게 했더니 두 명이 온다고 했어요 퇴근하고 뭐 하러 와요? 놀러 오잖아요 세미나 얘기는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속리산에 도착을 했고 동생을 따라서 정말 놀랐다 딱 도착해서 놀랐던 게 뭐냐면 무슨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뭘 보겠다고 그러면서 잠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올 때까지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성공했다고 하는 이 일이 도대체 뭔지 맨 뒤에 앉아서 세미나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놀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1960년생인데 17살 때부터 양장점 꼬맹이시다를 배워가지고 2009년도까지 33년을 미싱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양장점 기술을 배우고 돈 벌라고 하니까 양장점이 한순간에 싹 없어지면서 제가 돈 버는 일이 자꾸만 줄어들고 줄어들고 뭔가가 할 것 같으면 봉제일을 또 하청을 했었는데 그 일도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봉제일이 다 넘어가면서 그 일도 없어지면서 또 수입이 줄어들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있었던 때인데 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게 뭐냐면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직업의 변화 이런데 우리가 1950년 60년대는 농번기 사회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잘 살았다면 70년 80년대는 제조 생산을 하는 분들이 잘 살고 이제 유통으로 시대가 돈 버는 일이 바뀌고 있고 그거를 인터넷을 통한 쇼핑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제가 그 말이 딱 와 닿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일이 그랬고 그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다시 우리 아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쇼핑을 하고 있고 저도 인터넷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용기를 가진 게 또 뭐예요? 우리 어떤 거지? 인터넷 쇼핑몰에 가장 편한 게 뭐죠? 아무나 갈비 없이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다라 하잖아요 강요성이 없이 그런데 이 애터미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갈비 없이 하는데 내가 소개한 사람이든 내가 소개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소비자건 누군가 상관없이 무한단계 무한내적 저를 또 확 끌어당겼던 게 뭐냐면 그때는 2009년도였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글로벌로 나갈 거래요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네 내가 정말 평생을 꿈에 그리던 전 세계 여행을 이 애터미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이 끝나고 저녁을 먹을 때쯤 친구들이 왔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해 너네들 그냥 돌아가야 되겠어 그리고 나는 이거 좀 알아볼게 그리고 세미나를 끝까지 듣게 됐고 제가 원했던 정말로 자유로운 삶 여행하며 일하고 일하면서 여행하는 지난달에는 제가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록셈부르크를 그야말로 럭셔리 여행을 했어요 비즈니스석을 다 가지고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해외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이 일하면서 여행하는 게 훨씬 값지고 즐겁더라는 거죠 돈 많이 드리고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해도 내가 진짜 파트너들과 함께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저는 애터미가 나가 있는 법인 11개 안 가본 나라가 없습니다 다 가봤고 3개월 6개월 1년 정도 거의 다 살아봤고 그래서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이 거의 다 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애터미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고 위식만 하면서 평생 집안에서 살았어도 이 애터미 가지고 성공을 하겠다고 밥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좀 집중해서 나도 할 수 있는 일인지 깊이 알아보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성공하셔서 원하는 삶, 꿈을 이루는 삶 사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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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